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람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크라테스 모르겠소. 플라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플라톤 이상적으로 지냅니다. 코페르니쿠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페르니쿠스 잘 지냅니다. 모두 하늘이 도와주신 덕이지요.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인슈타인 상대적으로 잘 지냅니다. 피타고라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피타고라스. 만사가 직각처럼 반듯합니다. 뉴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뉴턴. 제때에 맞아 떨어지는 질문을 하시는군요. 이카로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카로스. 한바탕 곤두박질을 치고 난 기분입니다. 오이디프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이디프스. 질문이 복합적이군요. 오디세우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디세우스. 곧 돌아오겠소. 호메로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호메로스. 내 눈에는 인생이 검은빛으로 보이요. 탈레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탈레스. 물 흐르듯 살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히포크라테스. 뭐니뭐니 해도 건강한 게 최고지요. 디오게네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디오게네스. 개같은 삶이에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리스토텔레스. 삶의 틀이 잘 잡혀있지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내 안색이 루비쿤두스 빛으로 변한 걸 보시오. 노아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아. 제 보험 좋은 게 하나 있는데 알고 계세요? 모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모세. 수염이 석자면 뭐하겠소? 단테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단테. 천국에 온 기분입니다. 잔다르크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잔다르크. 아. 너무 뜨거워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토마스 아퀴나스. 대체적으로 보아 잘 지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스트라다무스. 언제 말입니까? 콜럼버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콜럼버스. 더 이상 다흘무시 보이지 않는군요.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로렌초 대 메디치. 화려하게 지냅니다. 데카르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데카르트. 잘 지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파스칼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파스칼. 늘 생각이 많습니다. 갈릴레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갈릴레이. 잘 돌아갑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안토니오 비발디. 계절에 따라 다르죠. 라이프니츠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이프니츠. 이보다 더 잘 지낼 수는 없을 것 같군요. 스피노자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스피노자. 잘 지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셰익스피어. 당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홉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홉스. 굶주린 늑대처럼 배가 고파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랭클린. 벼락 맞은 것처럼 짜릿합니다. 카사노바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사노바. 모든 쾌락이 다 나를 위한 것이지요. 괴테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괴테의 빛이 조금 보입니다. 베토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베토벤. 소리를 죽이고 지냅니다. 슈베르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슈베르트. 송어를 좋아하세요? 칸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칸트. 비판적인 질문이군요. 헤겔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헤겔. 총체적으로 보아 잘 지냅니다. 쇼페나우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쇼페나우어. 잘 지내려는 의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르크스. 내일은 더 잘 지내게 될 거요. 다윈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다윈. 사람은 적응하게 마련이죠. 니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니체. 잘 지내고 못 지내고를 초월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루스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루스트. 시간에 시간을 줍시다. 카프카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프카. 벌레가 된 기분입니다. 노벨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노벨. 터져버릴 것 같아요. 마리퀴리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마리퀴리. 라디움처럼 빛나는 삶이에요. 드라큘라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드라큘라. 피봤습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비트겐슈타인. 그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낫겠군요. 소더비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소더비. 잘 지냅니다. 이보다 더 잘 지낸다고 말할 사람 있소? 갤럽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갤럽.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질문이군요. 프로이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프로이트. 당신은요? 페르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페르미. 저는 분열 단계에 있습니다. 포퍼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포퍼. 내가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해보시오. 카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카미. 부조리한 질문이군요. 세례요한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세례요한. 잘 되어갈 거요. 그 점에 대해서 내 목을 걸겠소. 클레오파트라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클레오파트라. 독사의 고기라도 기꺼이 다시 먹겠어요. 예수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수. 다시 살아났습니다. 유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유다. 입맞춤 한번 해도 될까요? 성요한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성요한. 묵시록 같은 상황입니다. 네로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네로. 몸과 마음이 온통 불타는 듯하오. 볼타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볼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지요. 멜서스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멜서스. 인구의 회자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나폴레옹 1세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나폴레옹 1세. 유배된 느낌입니다. 버지니아 울프에게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버지니아 울프. 내일은 날씨가 좋기를 바래요. 마지막으로 등장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같은 질문에 그저 뜻이 분명치 않은 묘한 미소를 지을 뿐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